해양 정찰인무에 특화된 미군의 최신의 무인정찰기가 지난 26일 괌에 도착했습니다. 작전 반경이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24시간 이상 고고도 임무수행이 가능한데 북한 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MQ-4C 트리톤 무인정찰기입니다. 최고 1만 6천 미터 고도에서 한 번에 24시간 넘게 비행이 가능하며 해양 강풍을 고려해 날개 소재의 강도는 기존 정찰기보다 40%가량 높습니다. 길이 14.5미터, 날개폭 40미터에 무게 14.6톤으로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해군용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27일 이 트리톤 무인정찰기 부대가 7함대 관할구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톤 무인정찰기는 작전 반경이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해 이번에 배치된 괌기지를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감시망에 들어옵니다. 고성능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더파의 주파수로 영상을 만드는 최신 기술이 반영된 레이더도 탑재했습니다. 미 7함대 초계 정찰 감시부대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정찰기 배치로 미 해군의 서태평양 초계 정찰 역량이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보유한 기존 정찰 자산과의 통합 운용에서 나오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합니다. P3, PA 초계기와 EP3 정찰기 등에 더해 보다 완벽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트리톤 무인기 배치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구역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은 사상 처음 배치되는 트리톤 무인정찰기 두 대의 실시간 정보 전파 체계를 바탕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초기 작전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